까마귀 날면 배 떨어진다 그런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상 the two variables 두개의 변수들은 may merely 아마 단순히 seem to be associated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with each other 서로서로와 due to 그 이유는 the effect 바로 이 효과 때문이죠 of some thought 어떤 제3의 변수 때문이죠 제3의 변수가 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 내용이 다음번에 밝혀지겠죠